청주의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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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본을 도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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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주의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라! 취재로 인해 당한 명예훼손 조절이 몇 건입니다. 본 재판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. 얼굴 빨고 이름 알려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. 혐의 있으면 수사하고,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, 죄 있으면 벌받는 거잖아요? 저 검찰청 증거보관심에서 진짜 털어놨어, 형님. 과열이 어딨어요? 자산사건으로 붙었잖아. 피해자가 죽은 마당에 온 놈이! 같이 잘 쓰고 자백할 놈이 누가 있어! 카메라 치워! 와이린 말길을 못 알아들어! 끝까지 여배우 하나가 먹으리 대단해! 짐으로서 부탁한다. 그만하자. 오빠 가냐?